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해당 행위 아니라는 취지. 과반 승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3일 오후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확정이 됐고요. 다음 주 월화 그러니까 24, 25일 양일에 걸쳐서 당대표 출마자들 후보 등록을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 사항에서 이른바 마지막 주 친윤회 파상 공격이 시작된 듯합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월요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원래 개파에 줄을 선지 않아서 지금까지 출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개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은 맞고요. 저도 아직 결심과 고민 마무리는 안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출마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화면 속에 보셨던 것처럼 일단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 초읽기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아까 제가 시작부터 친륜의 혹은 한동훈 견제 파상공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현정 의원이 어제 이철기 의원이 어대하는 당원들의 모욕이다라 했는데 오늘 조정은 의원은 내가 왕딱 아니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분위기 못 느낀다 이 여론조사는 해당 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글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뭔가 이들 간에 신호가 있었나 아니면 뭔가 배후가 있나 이런 지금 의문까지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논리 자체가 일단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대한이라는 게 왜 해당인가요? 저는 뭐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 이 어대한이라는 게 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들어서 유포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등에서 지금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쓰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또 옛날에 어차피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등등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왜 해당 행위를 하나요? 당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동시에 이렇게 어대한이라는 것이 당원들을 모욕한다. 아니, 당원들이 뜻이 그런데 그걸 뭐 그게 왜 모욕스러운가요?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모욕하는 건가요? 그게 해당 행위인가요? 지금 전당대회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 논리 자체가 궁색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격할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또 그의 비전 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대한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 조성을 했습니까? 본인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사진 찍힌 거 그거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친륜 측에서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도 자체가 논리 자체가 굉장히 궁색하고 참 이런 논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뭔가 어제 이철규, 오늘 조정훈, 이 두 의원이 잇따라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어대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처럼 뭔가 친륜 쪽에서 일사불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뒤에 진짜 누가 있길래 이런 정도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서로 간에 오늘부터 합시다. 이렇게는 뭐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후보 등록을 딱 일주일 앞두고 뭔가 동시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어떤 사인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부터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에 있는 것인지 저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다, 김수룩 대변인. 그런데 이제 내용들 좀 더 천천히 보면 내가 왕따가 아니 난 어차피 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세로는 못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이철규 의원은 아니 검찰의 중간 간부 정도 수준되는 사람, 법무부 장관 발탁했더니 이게 뭐냐. 여기에 덧붙여서 심평 변호사는 이거 사실상 궁중 쿠데타라고 했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완전히 본격화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왜 이렇게 견제할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대한이라는 대세론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대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무기력해져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누구든가는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당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 논리대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앞으로는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좀 과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친윤계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표현들은 좀 과한 표현들이다.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사람을 장관에 올리고 또 그 장관을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반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는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어대하는 당원보역이고 여론조사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나갔던 최근 여론조사 한 번 잠깐만 보고 올까요? 8대 1호 섞었을 때 당심 8, 여론 2 섞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59, 나경원 씨, 원희룡 씨 이 정도 수준인데 일단 조정은 의원의 주장은 국회의원들,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대한을 느낄 수 없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와는 좀 상충이 되는데 진짜 뚜껑 여러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동하 의원이, 여기 보면 나경원 의원이 전체로는 여론 9, 한 10 정도인데 아까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출마하면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다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출마한다는 얘기네요. 네, 나경원 의원은 출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나 의원 직접 권하드려서 나 출마할 거니까 도와달라, 몇몇이 있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두 분 정도 얘기 들었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뗀 채로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만들게 되면 나오나 마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맞득진 않지만 왠지 조종이 가능할 것 같은 당대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컨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때 당시에 연판장을 막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그때 당시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제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무조건 어대한이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판장 사태부터 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선언적으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또 한 번, 또 두 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개입까지는 괜찮은데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조종이라니요. 당대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실제로 이동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위원께서 좀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몇몇 책에 나경원 의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 출마 적극 고려한다. 오늘 사실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확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어제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안 나가겠다고 했고 글쎄요, 어대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쯤 되면 한동훈 대학마 과거에 한때 나경원 의원이 불쾌감을 표출했던 나희연대. 이것도 다시 한 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해서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예전 거 소환하기는 그렇지만 김장연대를 통해서 5%로 처음 출발하신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연출됐으니까 과연 누가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박상수 변호사님. 여기서 제일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제일 잘하시는 편에 속하실 텐데 지금 흐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 등록하기 전에 친륜의 파상공세 혹은 친륜이 뒤에서 김재섭 의원 만나서 당대표 나가면 내가 밀어주네 마네라는 이런 풍문 혹은 한때 불발됐지만 나희연대.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륜 쪽에서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학마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내부 기류가 있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저희 당의 이야기고 저희 당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지난 총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난 총선이 2월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3월에 넘어진 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깨지면서 부터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깨지고 다른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로.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이렇게 저기가 됐던 것인데 우리 당 사람들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김재섭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중앙당에서 시키는 거랑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왜 나희연대를 기분 나빠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당협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당협이라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당에 선거권이 있는, 전당대회의 선거권이 있는 당원들도 80만 명이 넘습니다.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움직일 수 있죠.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렇지만 모두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세워지는 게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을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저렇게 돌려서 친윤계든 비윤계든 반윤계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파상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한동훈 전 의원장 겨냥해서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게 나경원 의원이든 누가 됐든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부터 나타난 하나의 그냥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사실이라고까지 하실 말씀 다 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당내 상황.